요즘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롤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 예전에 비해 전에는 희귀했는데 롤 잘하는 사람들 요새는 롤 잘하는 사람들 많아졌어 나도 이제 초신성이지 한동안 이제 바이아에서 서식하다가 순식간에 이제 마그마 구간으로 뚫고 올라온 초신성 캘린저까지 이제 꿈나무죠 꿈나무 이제 사실 뭐 점수는 둘째치고 미안한데 상대 언디들이 상대가 안 돼 나한테 이번 자야도 뭐... 존나 맞아야지 뭐 아... 이게 언제 차이에요? 이게 언제 차이에요? 이게 1뒤 차이야 아 홀받고 싶어 아 홀받고 싶어 화났구나 다야야 계속 맞으니까 이거 참아야 돼 반격을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누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넌 지금 여기가 한계는 아니지 상대가 나니까 상대가 잘할 땐 누워야 돼 나도 룰러 만나고 페이지 만나고 이러면 누워 안 까불고 누워야 돼 상대가 잘할 땐 그냥 똥말받다 생각해 점수 떨어지는 내 잘못이지 뭐 빨리 올라갈게 이게 케이틀린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카이사 했어 봐 와 겁나 어지럽겠다 진짜 상체 다 터지고 있는데 바텀도 졌을 거 아니야 안 봐줘가지고 안 봐주잖아 지금 꼬삐가 겁나 어지럽다 와 비바 달라니까 카좀 가고 있고 케이틀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알아서 이겼잖아 내가 카이사 했으면 진짜 게임 15분이었다 내가 카이사 했으면 진짜 게임 15분이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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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 아칼리 표창 이거 맞았네 큰일 날 뻔 아니 이거 왜 들어왔어? 바텀 밀리고 있는데 벌이 주면 내가 죽었어 아칼리안 다롬만 체크해줘라 나 집중 가야 돼 놀랍게도 뽀띠가 상체 게임을 했는데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바텀이 알아서 이겼다는 점 오 좋다 아 이거 어떻게 잘랐어 이거 그럼 내가 바텀을 가볼까? 기다려봐 바텀 몰아낼게 내가 지금 탑에 있는 줄 알 거야 애들이 나이스 이거 다 탑에 있는 줄 알지 아칼리 잘렸으니까 그럼 잭스가 마음이 급해지지 쇼부 봐야겠다 혼란을 팀타서 가자 가자 잭스에 스킬 빠졌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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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스에 스킬 빠졌다 나도 나름 쏠랭해서 방금 도박한 거긴 해 근데 그냥 뽀삐가 자르반을 막아줄 걸 전제로 서 있었어 그냥 안 막아주면 그냥 나는 뒤져버리는 그런 근데 지고 있는 상황이라 믿고 해야지 아건들끼도 안아? 안아? 다 밀어? 뭐? 이거 맞으면 팀 다 죽인다 아 잭스 프린네 자야 존나 약해 끝났다 끝내자 나이스 이거 내가 방금 레아타 궁 맞았으면 무한의 대건 평타로 미친 사거리로 팀들 다 죽였다 진짜로 더블킬 했을 듯 나 코 좀 풀고 올게 흠 흠 다행이다 히힛 미니언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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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나이스, 노플. 노일인가? 노플인가? 플 하나 썼는데? 반짝 했는데? 풀 케어 있던 것 같아, 내 기억상. 비전 한 다음에 풀로 찔렀던 것 같아. 내가 왼쪽 무빙을 했던 것 같고. 여기 픽업 봤으면 차려야지. 난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. 미녀 못 먹게 하려고. 이걸 이렇게 와주네. 근데 이제 현상금을 안 주는 게 내 미션이지. 이게 먼저 날아가버리면 놀라가지고 비전 쓰거든. 그립할 때 써야 되는데. 나이스. 풀 빠졌으면 페이스 해야지, 인마. 이게 원딜 차이가 아니라 서포트 차이야. 카르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계속 올라가. 진짜 올라가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계속 올라가. 왜 이렇게 쎄냐? 현상금 너 빨리 줬는데? 아 근데 저기 탱이 없어서 리신 킬 먹어서 탱 올리면 조금 번거롭긴 해. 카르마한테 배털 써야 되는데. 아 이런. 용 먹었다 우리가. 아니 그 샘 울렸어? 이거 해보자. 이거 해보자. 이 샘 울렸어. 아니 너무 건방졌어. 리신 아까부터 무빙을 앞으로 하면서. 너무 건방지긴 했어. 몇 번 낚여서 뒤지긴 했지만 말이 안 되거든. 이 샘 울렸어. 이 샘 울렸어. 이 샘 울렸지. 또 몇 번 낚여서 이 샘 울렸어. 이런 샘 울렸어. 오는 거세요. 그리고 이 샘 울렸어. 네. 무슨 샘 울렸어. 너무 잘 된다. 지금 안 된다. 오늘 상관은 더 해옥이까지. 은신 썼는데 까이네 타워 쪽이라 그런가? 에피소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